왼쪽 끝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많은 기자님들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중앙을 봐주시고요. 오른쪽, 정면 아래 손인사도 좀 부탁드릴까요? 네, 조진웅과 형사의 조합, 옳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죠. 왼쪽 끝쪽입니다. 네, 엄지척을 해주고 계신데요. 다시 한번 정면 아래, 그리고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믿고 보는 배우 그 중심에 조진웅 씨가 있습니다. 네, 반갑게 손인사를 하고 있는 유재명 씨입니다. 정면, 오른쪽, 정면 아래, 다시 한번 왼쪽 끝쪽을 봐주시고요. 손인사도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정면 아래, 그리고 오른쪽 아래쪽입니다. 네, 정면 다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파이팅을 하고 계십니다. 유재명 씨, 또 봐주시고요. 김무여 씨. 정면. 연일 바쁜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는 김무여 씨입니다. 정면 아래. 손인사도 좀 부탁드릴까요? 김무여 씨. 네, 왼쪽 끝쪽. 오늘 백만은 어디에 파킹을 하고 오셨는지. 예, 오늘 약간 막 발레파킹을 하고 왔다는. 예, 다 받아주는 김무여 씨. 정면 아래. 오른쪽 끝. 아, 좋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보산시장 안명장. 정말 파격 변신을 한 염정아 씨인데요. 정면 아래.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손인사도 좀 부탁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정면 아래쪽을 봐주시고요. 왼쪽 끝쪽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끝쪽을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왠지 나가실 때 날개가 펴질 것 같은 느낌. 염정아 씨, 잠시. 정면. 아, 한류스타 손인사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정면 아래쪽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유빈 씨. 좋습니다. 하트. 멋진데요. 왼쪽 끝쪽. 손하트를 보여주고 있는 성유빈 배우입니다. 정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빈 씨 잠시의 모시네. 약간 연미보기 연상되는 멋진 의상인데요. 정면. 정면 아래쪽. 역시 아시아 프린스다운 포즈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다양한 포즈 부탁드립니다. 자, 왼쪽 끝쪽. 좋습니다. 양쪽 손을 번쩍 올린 이광수 씨인데요. 정면 아래. 네, 정면 아래쪽 포즈. 하트도 한번 부탁드릴까요? 아, 좋습니다. 오른쪽 끝쪽입니다. 자, 그 상태로 왼쪽 끝쪽도 다시 한번. 네. 정말 많은 플래시가 터지고 있습니다. 광수 씨 잠시의 모시. 김성철 배우. 다양한 필무에서 놀라운 연기를 보여주고 있는 배우죠. 정면. 정면 아래. 손 인사도 좀 부탁드릴까요? 네. 왼쪽 끝. 다시 한번 정면 아래.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좋습니다. 하트를 하셨는데 다 중앙을 보고 하트 한번 부탁드릴까요? 다양한 하트 좋습니다. 자, 교차 하트도 갈까요? 교차 하트. 이렇게 2인이 해도 되고 교차로. 교차 하트. 네. 아, 좋아요. 자, 빨리 짝을 찾으세요. 네. 자, 정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씨 좋았어요. 왼쪽 끝. 이쪽이에요. 시선 이쪽 봐주시고요. 왼쪽입니다. 오늘 정말 많은 기자님들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오른쪽 끝. 그 상태로. 자, 오늘 함께 하시면 일단 정면을 봐주시고요. 미스터 스마일. 네, 정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선 왼쪽. 시선 돌려주시고요. 자, 정면 봐주시고요. 볼 하트 한번 다 해볼까요? 허강. 정면입니다. 정면 아래. 마지막으로 제가 노웨이 아웃을 외치며 파이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웨이 아웃. 파이팅. 이상으로. 자, 신경이 아웃. 신경이 아웃을 외치며 파이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